안녕하세요. 작곡은 정말 섹시이잖아요. 왜 자꾸 엉덩이 보세요? 저거 곧 매달 거박 준비 플랜에다 곧 아라이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성공 계획이랑 팬들에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쇼케이스가 끝나고 나면 성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시는 바로 앨범 준비가 될 겁니다. 그 앨범은 다시 태국에 와서 여러분들께 더 멋진 모습 보여 드리려 최선을 가할 테니까 많이 기다려 주시고 많은 관심을 사랑 부탁드립니다. 로제언니记 그 후에 더욱 elle과 함께 르밍 치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가위바그는 그릇에 대해서는 한국에 언제 오실 계획이 계신가요? 저희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다음 월만에 준비하고 다른 시일대에 다시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술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말하지 하지만 말하자면 그의 의미로는 새로운 업체들 더 나아가 만드는게 여러분의 인터뷰를 위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터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터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터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터뷰를 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의 인터뷰를 해줘요 저는 2명의 인터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2명의 인터뷰를 받는 1,2명의 인터뷰를 해주세요 공동이 이면 다운이 팡레비삼 다운이 팡레비삼 다운이 팡레비삼 아직 2일이 남았는데 마지막 곡은 한국에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곡으로 들었어요. 근데 여기 태국에서 처음 공개하시는 건데 어떤 곡인지 관리하고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곡은 그냥 떠나가 조스트 림리라는 곡인데 아픈 사랑의 이거를 표현한 곡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특별한 게 아직 한ld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곡인데 지금 여러분и를 Jamie Rodman 이 태국 쭉케이스에서 저희가 공개하는 게 있을 때문에 굉장히 선열고 빨리 본인 achievement돼 싶어요. 제가 탑 Fighting 그램 10 gravit 아니라 그냥 싸우 한국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곡인데 지금 여러분 많으셔서 이 태국주 케이스에서 저희가 공개하는 거 있을 때 굉장히 선호고 빨리 보여드리는 거고 싶어요 공개 저번에 사신 상태에서 같은 특징 사용이 되요 시즌 3. 가사 미팅 Just Leave Me Just Leave Me Just Leave Me 제 생각은 전韓까지 전통적으로 행사들의 고향 상담이 되요 롸제 머지 에그 모호지 에그 모호지 데려완료 롸제 이걸 한 번 이렇게 정말 많이 받 Shy Brook 그냥 universal 저희가 그냥iner의 좋아요 그에꺼랑 작성하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condenатели 여러분께 준비한 일이 Gary Haye 여러분 저에게 사랑하는게 잘자 Irmaaa 자학생님은 우리 저희의 사랑을 말씀드리면 저희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지 Alonga 같은 사랑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 그리고 성라인 2.5 이 부분에 판말나면 저희 엮이뉴스는 하야말나보다 일단은 확실히 전화가 꽤받아 주의가 제대로 된다고 하네요 초반으로 들aging為 2.5 프레임이 런칼나 에 worry 많이 틀고 We are 네 gives 많이 got 많은 분들이 저 이상해. 네. 이번 날씨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억도예요. 다음 번에 다시 왔을 때 태국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당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날씨가 있는 거고 춤, 노래, 텐버 모든 편집을 함께 초설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graduate and we're behind mui Socialite In a future Rетров Do you know In the air う ela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Show m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So I like 제작진은 anyone? 슬픔 라이뉴 제작진은 저에게 할 수 있겠네요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24시간 퐁시oir國 금방 최강즈 쏙 롤 락 취밤 택 켑 동척 아가고 택 켑 감사합니다.